안녕하세요 감동영우입니다. 단숨에 정리하는 문법 오늘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동사는 여러가지가 있죠. 굉장히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동사를 두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고요. 그 구분하는 요령은 무엇을 또는 를 이 들어가는 말과 그렇지 않은 것들 두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도 이 을, 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텐데요. 첫번째 알아볼 동사의 종류들은 무엇을 한다. 니은다는 한다가 들어가는 걸 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번째 동사의 종류는 무엇을 한다에서 을이 들어가는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예를 들면요. 집을 짓는다. 을이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한다. 집을 짓는다. 이렇게도 이런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는 그냥 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한다가 되겠죠. 무엇을 하는 것을 한다.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류의 동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을 바랍게 칠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종류도 있고요. 집을 짓고 있는 다음을 봤다.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본다. 듣는다. 이런 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을이 들어가는 동사고요. 그 종류를 보면 무엇을 한다. 집을 짓는다. 무엇을 하는 것을 한다.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집을 바랍게 칠한다.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본다. 듣는다. 뭐뭐 하는 무엇을 느낀다. 이런 종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집을 짓고 있는 다음을 봤다. 여기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다나 니은다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동사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니은다, 진다, 니은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번째 알아볼 동사들은 그냥 을이 아니고 에게 무엇을 한다. 이런 종류의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에게 책을 읽어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 그 다음에는 동생에게 책 읽는 것을 시켰다.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한다. 그 다음에는 동생에게 책을 읽는 것을 충고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다가 되는데 이 두 개를 보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양을 보면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한다, 한다가 있는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문을 굳이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자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런 예문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을이나 를 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 문장들인데요. 예를 들면, 무엇이 어떠하다 이거나 어디에서 뭐뭐 한다, 어디로 뭐뭐 한다, 또는 어떻게 뭐뭐 한다. 공통적으로 여기 을, 을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어디에서 한다, 어디로 한다, 어떻게 한다. 다 을, 을이 없죠. 예물을 간단하게 보면 하늘이 파랗다. 여기도 을, 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랗다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쵸? 파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니은다가 말이 안 되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파랗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하늘이 파랗다. 빨리 달린다. 여기서도 누가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을, 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일어난다. 무엇이 누가 밤에 일어난다. 어떤 일이 밤에 일어난다. 여기도 을, 을이라는 말이 없죠. 마지막으로 서울에 산다. 누가 서울에 산다. 여기도 을, 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든 이 문장들을 보면 을, 을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동사를 어떻게 나눠야죠, 제가? 을, 을이 있는 동사들과 동사와 을, 을이 없는 동사로 두 가지로 나눴고요. 을, 을이 있는 동사들은 다시 에게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다 에게라는 말이 에게라는 말이 있는 문장들이고요. 동사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에게 없이 그냥 무엇을 이라는 말만 있는 동사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예문이 있는지만 눈을 눈여겨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한다라는 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집을 파라 캐치한다 집을 짓고 있는 탐을 봤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동생에게 책을 읽어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 동생에게 책 읽는 것을 시켰다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한다 동생에게 책 읽는 것을 충고했다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을을이 전혀 없는 말들이에요. 없는 동사들입니다. 하늘이 무엇이 어떠하다 하늘이 파랗다 빨리 달린다 어떻게 한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밤에 일어난다 언제 한다 서울에 산다 서울에 산다 어디에 산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고 여기 있는 말은 무엇이 어떻다 특이하게 여기 나오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무엇이 어떻다 파랗다 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죠. 여기 있는 네 가지와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세 가지 네 가지 여기 있는 문자들을 잘 눈여겨두기 바랍니다.